내가 정말 그래도 이제껏 열심히 해온 게 지금 빛을 바라는구나. 아, 이제 노래 못하니까 퍼포먼스로 때우네. 아, 또 탬버린 치네. 이런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셨을 때 아, 내가 이제껏 해온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아, 내가 지금껏 잘해오고 있었구나, 가수로서. 라는 그런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도전? 도전이에요. 대그우먼 출신이다 보니까 가수로 갔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어. 어, 나 객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수 같다라는 말을 제가 사실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인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 나 현역과는 나오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이 프로는 모든 꿈을 이뤄주는 프로다. 아, 이게 진짜 꿈이가 생시가. 꿈이가 생시가. 하연또 동안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뤄주고 있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끝났어. 됐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